정치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은 정치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공천이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렇게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선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고 각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나를 끌어안아라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죠. 결국은 공천 때문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정치인이 욕심이 없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게 너무 과욕이 돼서 선을 넘는 게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상민 의원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이라는 공동체에서 분당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분열을 시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에서 제대로 경고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